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0년 사월학평 나형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함수 y는 a 더하기 로그 2x의 그래프가 점 4,7을 지날 때 상수 a값을 구하라. 자, 뭐예요? 결국에는 제가 얼마를 지난다? 4,7을 지난다. 결국에는 x에다가 4를 지면 y가 7이 되는 a 구하라는 거죠. 결국에는 점만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되겠네요. 따라서 x에다가 4, y에다가 7을 대입하면 뭐예요? 7은 a 더하기 로그 2의 4가 되겠다. 됐죠? 결국에는 로그 2의 4 얼마입니까? 우리 2가 되겠죠. 따라서에는 a 더하기 2가 되겠다. 끝났네요. 따라서 우리의 a는 얼마가 된다? 그렇죠. 5가 된다.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요. win 아멘